오늘 어떤 간증 사이 7호번호 주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죠 결국 이 말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지식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 속에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간음을 하고 간통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겠죠 그 마지막에는 2000년 전에는 돌로 쳐 죽였지만 오늘날 현대에서는 그 법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 법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못하면 다음에 죽어서도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며 그 율법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라도 한 핵이나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뺄 있을 경우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덜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율법을 지키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은 한 글자나 한 핵이라도 빼거나 더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고 있는데 오늘날 요즘 판치는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한 핵이나 한 글자를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성경을 온통 짜집게 해요 자기 피로란 말만 딱 잡아다가 그것을 갖다 짜집게 해서 자기 피로할 때 써먹고 나머지는 삭제해버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귀 사탄은 가짜 가짜들이죠 가짜 적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이죠 오늘날 이단이 이렇게 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보금을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들 주장대로 그것을 짜집게 해서 다시 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금서를 자기 마음대로 다르게 각색을 해서 자기 책들을 만들어서 이단들은 전파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몇 년 전에 주변 선지국들이 간통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간통 저질러도 그냥 법에서 정부에서나 법에서 전혀 타치 안 하고 다 개인 사생활이다 그리고 다 간통죄를 다 벌주지 않고 그렇게 되자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간통죄를 폐지하게 됐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의 말씀은 한 핵이나 한 글자도 더하거나 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간통을 전혀 돌로 쳐 죽이라는 이 간통죄를 폐지하고 오늘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더욱 음란하고 더럽고 세상은 마지막 대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인간은 악행에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소동과 고문화 땅이나 노아의 홍수처럼 그럼 마지막 징벌을 내리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사가 있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셔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를 본 데서 하늘에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니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선물을 덧입했을 때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나처럼 할 수도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못 올라가시게 막는 제자들 향해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보냈을 때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덧입해졌을 때는 나보다 더한 것도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죠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이나 현재나 하늘의 말씀은 한치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그래서 어떤 가짜 성도는 뭐 2000년 전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하고 똑같냐 그리고 가소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밑바닥 보이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리라 하는 하느님 말씀이 왜 필요한지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알 수 있죠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하는 방법은 성경을 짜맞추기를 하고 몸에서 성령의 능력과 빛이 없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려면 대부분 신학생이나 목사님들은 다 영분별 능력이 100% 있어요 성령의 빛이 나오거나 또 저 사람은 마귀 사탄이 주관한다 그러면 100% 100% 다 신학생들이나 하나님이 태카에서 신학생을 시키거나 종을 시켰을 때는 성도들 딱 보면 저건 가짜 가짜 성도다 진짜다 마귀 사탄이다 다 그건 부별하죠 영분별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들에게 그리고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늘 하나님 은사를 참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분별 능력을 주셔요 많은 성도들이 영분별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성경을 짜맞추기를 하면서 몸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짓으로 가득 차있죠 그리고 성령의 빛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곧 빛이시다 그래요 빛이다 빛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 빛이 수면을 운행하시도다 성령께서 수면을 운행하시다 그러죠 빛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은 몸에서는 빛이 나요 환하게 빛이 나요 그리고 마귀가 주관하는 사람한테는 어둠이 시커매져요 까매져서 그래서 까만 천사는 없죠 그리고 빛나는 악마는 없잖아요 마귀 사탄은 어둡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얘요 빛이 나요 하나님께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이 나고 마귀에 속한 사람은 어둡고 추하죠 어둡고 검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서는 빛이 나고 마귀 악마 사탄들은 어두워요 그래서 주로 캄캄한 밤에 마귀 사탄은 밤에 깜깜한 밤에 살인도 하고 간통도 저지르고 도적질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해가 빛나는 대낮에는 그런 짓을 잘 못하잖아요 어둠을 틈타서 어둠은 마귀 사탄의 세상이고 새벽이 빛나는 건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빛이 빛이 나오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물러갔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마귀 사탄 세력은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잠식되죠 자기 몸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마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성경을 주의 종만큼이나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더러는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온전히 성경 한 권을 다 읽지 않고 10년 20년씩 그런 분들이 참 대부분이에요 그중에는 이렇게 목사님 못지않게 신학하는 분들 못지않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또 엄청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성도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때 아멘아멘하고 자기 믿음을 드러내죠 그러나 이제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성도가 교회에 있을 때는 아주 편을 짜고 비판하고 송곳 같은 모서리로 목사님은 흉이나 보고 찔러대고 아주 암적 존재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짜투리 얕은 성경 지식으로 주의 종을 공격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런 마귀 사탄들은 그럴 경우는 100% 마귀 사탄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기 구할 승찬 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성령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리라 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만 잘잘잘잘잘 읽어대면 기도가 병행돼야 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만 읽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되죠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율법적인 지식은 충만한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역적으로 우둔해서 그래서 예수님 하느님 아들을 뭘로 신성 모독제로 죽였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리라 하지만 성경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기도와 성경이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어대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또 성령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신비주의자로 빠지죠 그래서 성경이 기초가 돼서 기초가 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탄탄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날마다 가족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경말씀과 주석은 함께 설교문에 기록합니다 내가 기록한 3208번째 설교문에는 모두 성경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을 5번 5차례 기도해요 상기도랑 다 합쳐서 나에게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에게 상담으로 요구했던 분들은 주로 성도들이 아니고 신학생이나 먹회자들 종들이 많았어요 동기도 많이 있고 먹회자들 분들께서 많이 자기 교회 사역하실 때 이런 여러가지 있는데 그들은 100% 영분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들은 상담이 기분 나쁜 것은 평시도처럼 솔직하게 겸솔하게 여차여차해서 자기 신상을 털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의 일부만 노출시켜요 그러고 나서는 전체를 다 해야 내가 전체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일부만 노출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 이 부분을 하나님께 좀 물어봐주세요 그래요 물어봐주라는 거예요 신학생이나 신학 동기나 목사님한테는 내가 그러죠 당신이 직접 하시오 당신이 직접 하시오 거절해버려요 당신이 직접 물어보라고 여쭤보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직접 당신이 직접 여쭤보셔라고 거절해버리는 수가 많은데 어떤 가짜 성도는 나에게 2000년 전에 얘기를 오늘날 현대에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건 100% 가짜 신도예요 2000년 전에 기적이 30, 40년 전에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아주 이제 초신자들이 방언을 하면서 손만 대면 다 났어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런 기적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믿음이 약해지고 성경 지식이 없고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 오늘 어떤가 4275번에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